아이안을 나의 공식적인 남자친구로, 애인으로 선언한다. 그럼 나도 이 자리에서 밝힌다. 박현진을! 이겼다 밝히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나의 공식적인 애인으로 밝힌다. 해봐 해봐. 박현진. 어. 박현진아. 손 내려봐. 베메같아. 아아아아. 아아아아아. 아아아아. 아하하. 아아아아. 아아. 오가 안만네. 아아 안만네가 여기 4분이 없었는데. 잠시만 기다려고. uh. 왜냐면. 그래서 우äng 틈을 두고 됐어요. 새로운 경험이야. 처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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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형은 리더잖아요 멤버들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면 창빈이요 창빈이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? 창빈이가 말 안 들으면 저희 팀에도 우영이라고 있거든요 하필 그 둘이 어떻게 해요 형은? 창빈이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냅둬요 아 저 아직 우영이를 냅두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저는 아직까지 잔소리를 하거든요 잔소리는 내가 오히려 잔소리를 들 때도 안 써 아 진짜요? 그냥 냅두는 스타일 항상 말했던 것처럼 보기만 해도 그리고 뭔가 해피바이러스 같대요 자기 말로는 해피바이러스 바이러스 같구나 그 바이러스 말고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? 뭔가 맑잖아 맑잖아 기운이 되게 맑잖아 타락시키고 싶어 왜 이래? 싫어 왜? 유니놈의 목소리 이놈의 목소리 이놈의 목소리 이놈의 목소리 눈이란 눈이란 유니놈의 목소리 유니놈의 목소리 편리 훌륭한 예전상 달성 감사합니다 유니놈의 목소리 유머 아려다 편안하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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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올라오세요. 밥 먹어! 밥 먹어! 밥 먹으러 가라고! 내 너를 기억해. 그게 쓸 것이다. 저는 서자입니다. 그래도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? 다행이구나. 그마저도 없었다면 질투 날 뻔하였다. 98 중에 친한 연예인분들 많아? 아... 많인가? 아니 별로 없어. 아 있긴 있어? 어 있어. 나중에 혹시나 놀러 가게 되면 나 불러줘. 나 끼워줘가 맞아. 아니 아니 같이 놀자 같이 놀자. 같이 밥 먹고 그러자. 나도 근데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치 요즘 바쁘고 또 사면 안 되니까. 맞아 맞아. 네 명 이상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. 프렉 형이 뭐야? 하하하하하하 아. 그럼! 예예이맨 택에 los problem no problem at all Who are you? Stray Kids Who? Come on man The Legendary Boy Band LA 이야 세at! 민기씨 와아 아아아아 네 민기씨 Candidate 아아아아아아아 예상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네 앞으로 이 걸 운동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뽑힌 이유 아마도 무대 창력이지 않다 안 해 아까 사기 한마디로 음악은 음 좀 밝 창빈이가 요새는 많이 안 기록고요? 요새? 요새는 뭐 잘 버티고 있지 아 잘 버티고 있어요 창빈이 형이 좋아 우영이 형이 좋아? 아 둘 다 좋아지 요새는 좋아? 둘 다 좋아 이대한이 누군가를 데려온다 섹시 너는 정말 섹시한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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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세요? 아 아 왜 저래?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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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영씨가 되게 잘한 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장님 이거 아니지? 반칙 반칙 아아! 어어 im six 이어가 미해선 아아! 이어가 깐 으악! 이어가! 어尻하고 ㅋㅋㅋㅋ 감 한 rib 다이스크 오우 오우 마가가가! 마가가가! 마가가! 시작! 는지워! 이 시즌이 1번에 그 saker가 깜빡이 온전하게 시작! 아! ac również! 이럴때는 김치의 쇼트 요새 창빈이형이랑 같이 잘 보내? 아니 잘 안 보내 잘 안 보내? 왜 잘 안 보내? 질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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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질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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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질렸어 그냥 다음날 시간 없어 진리였어 장난 아니고 많이 바쁘다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카톡 한 내용을 보니까 SNS 한 내용을 보니까 끝문장이 내 욕이더라고 내가 요즘 연락을 잘 못해 또 연락하면 바로 답장은 안 할 거야 사실 요즘 왜 자꾸 기열책하고 다니는 거야? 전화하면 막 아 진짜? 나한테 그런 생각 안 하는데? 그거 느끼셔서 저는 안 하는 거거든 내가 그 뭐지? 신메뉴 직캠 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자주 봤었거든 나를? 내 직캠을? 내 거를? 우리는 트라이키즈 선배님들 거 많이 봐 개인 것들도? 고마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되게 심플한 거 여쭤보시네요 하나 보는 거니까 좋아하는 음식 여기 뭔가 소개팅 나오고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저 고기 좋아해요 형은 뭐 좋아해요? 이거 괜찮은구나? 제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잘해 내가 편해 영앤에스 터드 투어 언젠도게 18시 7기틀 가기 전에 니 조회를 지키지 롱롱이 롱롱이 감사합니다.